지금 너 같은 사람 만나봐야 해 집 앞도 모르고 이기저기 따라 아무런 말하고 또 모르고 삼쳐주고 내 맘도 모르는 넌 너 미스터 테레인데 거기서 빼빼빼 자 아영이 무시 아영이 오 우리? 오 우리? 한번 봐 한번 봐 한번 봐 정확히 봤어요 어떻게요? 우리 다른 세 멤버들은 골반을 뒤쪽으로 돌렸거든요 역시 잘 봤네 우리 수빈 옆으로 돌렸어요 맞죠? 이게 원래 1절이 이거구나 너 1렀어 틀렸어 정확히 봤어 원래 하지도 않는 안무잖아 나 한 번 봐 나 한 번 봐 보통은 다른 분들 나오시면 되게 큰 동작으로 틀리시는데 정말 소심하게 어떻게 그걸 방향으로 틀리십니까? 너무 눈썰미가 좋으신가요? 그리고 그런 건 좀 넘어가도 됩니까?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조절하게 많이 다 잡아낼 거야 다 잡아낼 거야 아 그래요 사실 넘어가도 될뻔 했는데 그걸 더 집어내네요 한우 안녕 안녕 자 이제 뭘로 갈까요? 가격 신경 쓰면 진짜로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집어낼 테니까 여러분들 손꼼자 하나 하나까지 다 맞추셔야 돼요 얘가 집어냅니다 뭐 있지?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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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큰 거? 햄버거 하나씩 햄버거 하나씩 세트로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어요? 네 파이팅 파이팅 주세요 자 가자 시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아 이게 뭡니까? 이게 뭐예요? 시작부터 시작 이 노래 너 같음이 너무 많아요 이 노래 너무 많아요 이 노래 너네 노래예요 우리 노래 아니거든요 형님 보셨어요? 방송국에서 너네 파이팅 둘이 파이팅 무슨 너네 파이팅도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둘은 그냥 정지 아니 정지 저랑 우이는 다른데 너 같은 거 알았는데 그치? 우리 이거지? 어 이건 줄 알았는데 언니가 너무 크게 술이냐고 그냥 해 아 그 순간의 타이밍이에요 아 너 같은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였죠? 꽈모 가나요?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아메리카노?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갑시다 아메리카노보고 가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메리카노 걸고 이특씨가 쏜다 나 진짜 먹여주고 싶다 아메리카노로 갑니다 준비되셨어요? 화이팅! 한 번에 보여드리는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! 우 ап이팅들 아 아 여개 6개씩 먹자 여기 11개 lly 아 아 뒷환향수 있네요 그 사실 한 번만 춰마죠 예 한 번만 춰마죠 한 번만 춰마죠 예 한 번만 춰마죠 아 막추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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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니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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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니 우유 우유 아영 뭐해 아영 아영 위로 아니 아무도 해 할 거에요 야 너도 못해 자폭입니다, 자폭. 조용히 그냥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다 틀렸어요. 다 틀렸어요. 망했어요. 얘들아 컴백인데 다이어트 하자. 다이어트해.